오, 깜짝이야. 진짜. 이게 뭐야? 뭐가 있을까? 4.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5.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안녕~~ 저는 지금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 와있습니다 5.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가 전 세계 6대 스튜디오 중 하나인데요 유명한 해리포터 DC 여기를 제가 탐방을 하러 가게 됐어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일지 같이 한번 가볼게요. 제가 드디어 워너브라더스 투어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하이. 스튜디오에 왔어요. 네, 오케이. 투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됐어요. 가자. 가자. 렛츠고. 제가 처음에 갔던 곳이 워너브라더스 헐리우드 스튜디오 야외 세트가 있는 곳인데 정말 엄청 넓어요. 진짜 거기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려면 하루 꼬박 걸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곳인데 가장 유명한 뉴욕 스트리트 야외 세트장에 갔거든요. 그 장소가 고전 명작 가장 유명한 마이페어레이디나 카사블랑카 이유 없는 반항 이런 영화를 찍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배트맨. 우리가 잘 아는 배트맨도 찍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죠. 아, 1930년대 이제 뉴욕 거리라고 합니다. 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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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 adaptations. 네. 아, 네. 아, 네. 그렇게いСпanya 잘 knew 251에 낸이 쓰러ёл. 네. 친구들, 이것은 뉴욕시티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TV쇼, 그리고 워너브로더스튜디오가 아니라 워너브로더스튜디오가 아니라 워너브로더스튜디오가 아니라 다른 영화 스튜디오가 여기 와서 렌트하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패라마운트, 소니 모두 여기 와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가짜래요. 보기에는 진짜 단단해 보이고 진짜 같은데 문도 그렇고 다 만들어 놓은 거라 실제는 아니니까 그런 것만. 그런데 볼 땐 그냥 전혀 진짜 같아요. 이런 빌딩들은 빌딩들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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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보통 빌딩들은 빌딩들이예요. 아 Ekときlai heartbreaking lokal. 막 community я internal en Cathy. 바로 모르게SLG, 심enz은 너무 꽤 나간거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짐캐리나 텀크루즈나 그런 배우분들이 있었던 그런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뭔가 느낌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그런 장소를 둘러볼 때랑은 촬영장을 가니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죠. 여러분, 원더우먼. 너무 멋있죠? 우와. 여기 있는 게 모든 드라마의 서술과 배우들이 from the films.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더우먼을 보면서 원더우먼을 보면서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서술의 서술은 바로 반갑니다.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이것은 Wonder Woman의 어머니, Hippolyta. 아멘소니아의 가르침, 인식의 카스튜들,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그래서 완전히 위협인들. 신생님. 어우 깜짝이야 진짜 너무 리얼해요 나만 놀라는가? 너무 무서운데? 잠깐만 제가 이제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엄청난 팬이거든요 입학시험 딱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체험을 해본다니 되게 신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여행을 오기도 했고 굉장히 용기를 갖고 왔잖아요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것만큼 그리핀도르 기숙사를 배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나왔으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레이븐클로가 절대 나쁘지 않죠 레이븐클로 기숙사 자체가 지혜롭고 사력있고 그런 기숙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딱 전거예요 그냥 저를 딱 맞춘 것 같아서 아 이게 정확하구나 하면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레이븐클로 기숙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 여기 여기가 프렌즈 친구들 샵 모이던 카페 You recognize the friends coffee shop? Yeah I know So this whole exhibit is about walking through how a movie goes from being an idea to actually seeing it on the big screen as a movie So you walk through production It's called stage 48 script to screen Yeah 여기는 그것도 있어요 해리포터 지팡이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혼자 날아다녀 혼자 다니고 있어 신기하네 너무 좋은데? 잘 어울리나요? 여기가 옆에서 손이 찬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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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와요? 뒤로 한 번 더 여기 있어야 해요 이게 우리 수정 이거 뭐야? 배트맨 진짜 웃겨 오케이 배트맨이에요 아 표정 봐 이게 뭐야 눈물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연이의 워너브라더스 헐리우드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아쉬워 안녕 끝 이제 많은 곳을 가봤는데 여기서 수많은 명작 영화들이 탄생하고 수많은 스타가 탄생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해요 멀게 느껴지지만 제가 언젠가는 꿈을 꿀 수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저도 우스카 시상식에 참석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멋있는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희망과 약간 꿈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내일 만날 분도 어마어마한 스타인데요 이제 팔로워 인스타 팔로워가 거의 900만명이 돼가는 완전 스타예요 그리고 완전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냥 봐야 돼요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그분을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구독 꼭 좋아요 꼭 댓글 많이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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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